셀트리온 52주 최고가는 2020년 12월 7일 39만 6,239원 52주 최저가는 2020년 10월 23일 22만 9,299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0년 11월 25일 1,072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1년 5월 26일 28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셀트리온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13.48%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47만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39만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8만주를 순매수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1년 6월 14일 가장 많은 25만주를 매수하였고 2021년 6월 22일 가장 많은 20만주를 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21.3%에서 약 20.76%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0년 8월 26일 약 21.63% 최저 지분율은 2021년 1월 15일 약 20.36%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조 8,491억 원이며 2015년 6,034억 대비 약 206.44%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7,121억 683만 원으로 2015년 2,589억 대비 약 174.99%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38.51%입니다. 순이익은 약 5,192억 3,238만 원으로 2015년 1,582억 대비 약 228.04%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28.08%입니다. 셀트리온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70.52배이며 지난 2015년 60.02배에 비해 약 17.49%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18.08배 코스피 평균은 20.1배 기초의약물 및 생물학적 제재 제조업 평균은 24.94배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10.6배이며 지난 2015년 5.25배에 비해 약 101.89%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2.9배 코스피 평균은 1.89배 기초의약물 및 생물학적 제재 제조업 평균은 7.62배입니다. ROA는 10.29% ROA는 15.03%입니다.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은 36조 6168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11위 코스피 종목 기준 11위 기초의약물 및 생물학적 제재 제조업 기준 2위입니다. 매출액은 1조 8,491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175위 코스피 종목 기준 168위 기초의약물 및 생물학적 제재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영업이익은 7,121억 683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47위 코스피 종목 기준 46위 기초의약물 및 생물학적 제재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영업이익은 5,192억 3,238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46위 코스피 종목 기준 44위 기초의약물 및 생물학적 제재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셀트리온에 대해 6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매수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40만원을 제시하였고 하나금융투자가 가장 낮은 가격인 36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37만 3,500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주가의 월간평균은 38만 500원에서 37만 3,500원으로 감소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29만 9천원에서 26만 5천 5백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총 38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셀트리온은 4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3회의 추세 전환은 2018년 3월 15일부터 2018년 7월 11일까지 하락 추세 2018년 7월 11일부터 2019년 6월 28일까지 하락 추세 2019년 6월 28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간 7월의 9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5월의 마이너스 81%로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주가는 현재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주가도 현재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자유롭게 5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아멘